음악 퍼펙트 토픽 2 실전 모의고사 다음은 듣기 평가를 위한 시험 녹음 부분입니다. 음악이 끝난 후에 듣기 평가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제1회 한국어 능력시험 2 듣기 아래 1번부터 50번까지는 듣기 문제입니다. 문제를 잘 듣고 질문에 맞는 답을 쓰십시오. 한 번씩 읽겠습니다. 네, 좋아 보이네요. 그렇게 하세요. 지금 있는 가구들도 그대로 사용해도 돼요. 나무가 있고 하늘이 보이는 곳에서 여유 있게 걷는 것도 참 오랜만이네요. 그러게요. 높은 빌딩이 많은 도시에 이렇게 산책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건 좋은 일이죠. 맞아요. 직장인들도 쉬는 시간에 잠시라도 걷는 시간이 필요해요. 3번 최근 도서를 어디에서 구매하는지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인터넷 서점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2014년보다 2015년에 크게 늘어났습니다. 바쁜 현대인들이 직접 서점에 가서 도서를 구매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인터넷 서점 다음으로는 대형 서점과 동네 서점에서도 도서를 구입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대화를 잘 듣고 이어질 수 있는 말을 고르십시오. 한 번씩 읽겠습니다. 4번 요즘 할 일이 많은데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런지 집중이 안 돼요. 그럼 어디든지 떠나보세요. 잠시 쉬고 와서 일을 하는 게 좋을 거예요. 5번 은영 씨, 시험은 잘 보고 왔어요? 아니요. 아주 쉬운 문제도 풀지 못했어요. 6번 미선 씨, 저 드디어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았어요. 잘 됐네요. 잘 됐네요. 그럼 계약은 했어요? 7번 유선 씨, 지희 씨 생일 파티에 가져갈 선물은 준비했어요? 아니요. 뭘 사야 할지 몰라서 아직 못 샀어요. 8번 얼마 전에 노트북을 잃어버렸다면서? 응. 노트북이 없으니까 불편한 일이 너무 많아. 다음 대화를 잘 듣고 남자가 이어서 할 행동으로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한 번씩 읽겠습니다. 9번 민호 씨, 복사기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래요? 너무 많이 사용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조금 있다가 다시 사용해 봐요. 조금 전까지는 아무 문제도 없었는데 이상하네요. 아무래도 다른 사무실에 가서 자료를 복사해야겠어요. 잠깐만요. 혹시 종이가 걸렸을지도 모르니까 제가 확인해 볼게요. 그 문제가 아니라면 복사기 회사에 수리를 요청해야겠어요. 10번 다음 지하철이 1시간 뒤에야 오네. 압력에서 사고가 났다고 하더니 정말인가 봐. 면접에 늦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지? 회사에 조금 늦을 것 같다고 연락을 해 봐. 사고 때문인데 이해해 주겠지. 아니야. 이 회사는 면접에 늦으면 다시 기회를 주지 않을 것 같아. 그냥 지금이라도 택시를 타러 역 밖으로 나가야겠어. 그래. 어서 가봐. 11번 혹시 민정 씨 못 봤어요? 조금 전에 같이 수업을 들었는데 왜요? 아마 아직 강의실에 있을 거예요. 교수님과 상담할 일이 있다고 했거든요. 그래요? 오늘 발표 수업 준비 때문에 급하게 만날 일이 있는데 전화를 안 받아서요. 알려줘서 고마워요. 아니에요. 나중에 또 봐요. 11번 12번 네, 머리가 좀 아파서요. 12번 요즘 신경 쓸 일이 많아서 식사도 제대로 못하고 잠도 거의 못 잤거든요. 두통약을 먹어도 소용이 없네요. 11번 약을 먹는 것보다는 잠시 공원에 가서 나무를 보며 쉬는 게 어때요? 녹색을 보면 마음이 안정된대요. 약을 먹으면 그때 뿐이고 건강에도 좋지 않으니까요. 그럴까요? 그럼 점심시간에 잠시 공원에 다녀와야겠어요. 13번 다음을 듣고 내용과 일치하는 것을 고르십시오. 한 번씩 읽겠습니다. 13번 오늘은 다문화 음식축제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문화 음식축제에 대해 소개를 해 주시겠습니까? 네, 우리가 다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는 그리 많지 않은데요. 다문화 음식축제에서는 단돈 천 원으로 열한 개 나라의 전통 음식을 맛볼 수 있습니다. 참가 비용이 천 원이라면 가격이 정말 저렴하네요. 네, 천 원은 접시를 제공하기 위해 받는 비용으로 접시를 들고 각 나라의 음식 부스를 방문해 다양한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접시는 한 사람의 한 개씩만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몽골과 태국 등의 전통 춤 공연까지 볼 수 있습니다. 14번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해외 대학에 가려는 사람들을 위해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장소는 본관 3층이며 국내에서 해외 대학에 가기 전에 준비해야 할 사항들을 알려드립니다. 해외 대학의 전공에 대한 정보도 제공해 드리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15번 다음은 생활 경제 소식입니다. 요즘 날씨가 더워지면서 음식물 쓰레기 냄새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최근 음식물 쓰레기를 냄새 걱정 없이 처리할 수 있는 음식물 처리기가 화제입니다. 이 기계는 싱크대의 배수구에 설치하게 되는데요. 음식물 쓰레기 500g을 이 기계에 밀어 넣으면 3분 만에 잘게 갈아서 50g의 가루로 만들어 버립니다. 게다가 이렇게 만들어진 가루는 물기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냄새가 전혀 나지 않아 인기가 많습니다. 16번 박사님, 최근 맨발 걷기 운동이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맨발 걷기 운동이 이렇게 인기를 끌게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최근에 공원이나 여행지에서 맨발로 지압을 하거나 걷기 운동을 할 수 있는 곳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맨발로 걷게 되면 스트레스, 수면장애, 심장 질환이 있는 사람에게 큰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맨발 걷기를 한 뒤 발을 잘 관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맨발로 걸은 후에는 반드시 발바닥을 깨끗이 씻고 크림이나 오일을 발라야 합니다. 그리고 시멘트로 된 길보다는 흙길을 걷는 것이 훨씬 몸에 좋습니다. 다음을 듣고 남자의 중심생각을 고르십시오. 한 번씩 읽겠습니다. 17번 은영 씨, 왜 전자책을 안 보고 종이층만 봐요? 저는 전자책을 보는 게 불편해요. 종이를 넘기면서 봐야 진짜로 책을 읽는 느낌도 나고 좋더라고요. 그런데 전자책을 보면 눈도 많이 아프고 기계도 무거워요. 그래도 종이층 수십 권을 기계 하나에 넣어 다니면서 읽는 게 더 편하지 않아요? 책을 놔둘 공간도 많이 차지하지 않고요. 18번 네, 정말 멋있네요. 연예인도 사회의 구성원이니까 사회 문제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건 멋진 일이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다른 나라에서는 이미 이런 일들이 자연스러운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더라고요. 연예인들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경우도 많고요. 네. 19번 과제를 하기 위해 인터넷에서 자료를 찾고 있는데 제대로 된 정보를 찾기가 어려워요. 저도 인터넷으로 자료를 찾다 보면 판단이 어려울 때가 많아요. 비슷한 정보가 여기저기 너무 많아서요. 그렇기도 하고 확인되지 않은 내용도 사실처럼 말하는 경우가 많아서 믿을 수 있는 자료가 어떤 것인지 알 수 없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잘못된 정보를 사용해서 과제를 했다가 실수를 한 적이 있었어요. 20번 원장님께서는 청소년을 위해 연극 수업을 하고 계시는데요. 학교에서 연극 수업을 하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요즘 청소년들은 지나친 공부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풀 수 있는 기회도 시간도 주어지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연극이라는 예술 활동을 체험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고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많은 학생들에게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어 앞으로도 연극 수업을 계속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 읽겠습니다. 돈을 그렇게 많이 쓴 것 같지는 않은데 왜 남은 돈이 이것밖에 없지? 월급이 적은 것도 아닌데. 한 달에 보통 얼마나 쓰는데? 자기가 돈을 얼마나 쓰고 있는지부터 알아야지. 그건 잘 모르겠어. 하지만 비싼 음식을 많이 사 먹거나 비싼 옷을 사지는 않아. 그런데 이상하게 월급을 받은 후에 통장을 보면 남은 돈이 내 생각보다 적어. 비싼 것을 사지 않고 저렴한 걸 여러 개 사도 돈이 많이 들 수 있어. 주로 무엇을 사고 얼마나 쓰는지 잘 정리를 해 두었으면 낭비를 하지는 않았을 거야. 다시 들으십시오. 돈을 그렇게 많이 쓴 것 같지는 않은데 왜 남은 돈이 이것밖에 없지? 월급이 적은 것도 아닌데. 한 달에 보통 얼마나 쓰는데? 자기가 돈을 얼마나 쓰고 있는지부터 알아야지. 그건 잘 모르겠어. 하지만 비싼 음식을 많이 사 먹거나 비싼 옷을 사지는 않아. 그런데 이상하게 월급을 받은 후에 통장을 보면 남은 돈이 내 생각보다 적어. 비싼 것을 사지 않고 저렴한 걸 여러 개 사도 돈이 많이 들 수 있어. 주로 무엇을 사고 얼마나 쓰는지 잘 정리를 해 두었으면 낭비를 하지는 않았을 거야. 21번 22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 읽겠습니다. 이번에 만든 새로운 커피 메뉴에 대한 기획서입니다. 시간 되시면 평가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한 번 볼까요? 우선 전에 있던 메뉴보다 무엇이 좋아졌는지 새로운 커피 메뉴의 장점을 설명하는 부분이 보이지 않아서 아쉽네요. 그리고 이 가격은 우리 회사에서 판매하기에는 너무 비싼 것 같은데 가격을 더 내릴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도록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더 저렴하면서도 좋은 재료가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모르는 부분이 있을 때는 김대리에게 물어보면 자세히 알려줄 거예요. 다시 들으십시오. 다시 들으십시오. 우선 우선 전에 있던 메뉴보다 무엇이 좋아졌는지 새로운 커피 메뉴의 장점을 설명하는 부분이 보이지 않아서 아쉽네요. 그리고 이 가격은 우리 회사에서 판매하기에는 너무 비싼 것 같은데 가격을 더 내릴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도록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더 저렴하면서도 좋은 재료가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모르는 부분이 있을 때는 김대리에게 물어보면 자세히 알려줄 거예요. 우리 매장에서 현재 판매하고 있는 메뉴의 특성도 파악해 두면 좋겠네요. 23번 24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 읽겠습니다. 교수님, 이 대학에 직무 능력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간단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직무 능력 교육 프로그램에서는 회사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를 미리 배웁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사용하는 기획서와 보고서를 과제로 작성하지요. 학교에서는 이것을 작성하는 방법은 물론 수정하는 방법까지도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학생들은 다양한 주제 중 하나를 정해 회사에서 하는 것처럼 발표를 하고 서로를 평가합니다. 공부만 잘 한다고 해서 회사 생활을 성공적으로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런 준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러한 준비들이 졸업 후에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교수님, 이 대학에 직무 능력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간단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직무 능력 교육 프로그램에서는 회사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를 미리 배웁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사용하는 기획서와 보고서를 과제로 작성하지요. 학교에서는 이것을 작성하는 방법은 물론 수정하는 방법까지도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학생들은 다양한 주제 중 하나를 정해 회사에서 하는 것처럼 발표를 하고 서로를 평가합니다. 공부만 잘 한다고 해서 회사 생활을 성공적으로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런 준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러한 준비들이 졸업 후에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25번 26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 읽겠습니다. 학교가 축제 기간이라서 복잡하네요. 술을 마신 사람들도 많아서 정신이 없어요. 시끄럽기도 하고. 매번 술을 많이 마시고 노래 부르기 대회를 하는 축제는 문제가 많아 보여요. 이런 게 진정한 축제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은데. 이런 축제를 즐거워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니까요. 술에 취해서 시끄럽게 지나가는 축제 말고 더 의미 있고 기억에 남을 만한 축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학교가 축제 기간이라서 복잡하네요. 술을 마신 사람들도 많아서 정신이 없어요. 시끄럽기도 하고. 매번 술을 많이 마시고 노래 부르기 대회를 하는 축제는 문제가 많아 보여요. 이런 게 진정한 축제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은데. 이런 축제를 즐거워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니까요. 술에 취해서 시끄럽게 지나가는 축제 말고 더 의미 있고 기억에 남을 만한 축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27번 28번 28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 읽겠습니다. 사람을 많이 대하다 보면 감정적으로 고생하는 경우도 많으실 텐데요. 어떤 마음으로 일을 하고 계신가요? 이 일을 하다 보면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구청이나 주민센터에 찾아와 욕을 하거나 소리를 지르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과 그들의 말을 경청하는 태도, 긍정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이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여 최저 생활을 유지하기조차 힘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일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성격이 요구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해지고 싶거나 성격이 이기적이라면 이 직업을 택하지 않는 것이 본인에게도 사회에도 나은 일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사람을 많이 대하다 보면 감정적으로 고생하는 경우도 많으실 텐데요. 어떤 마음으로 일을 하고 계신가요? 이 일을 하다 보면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구청이나 주민센터에 찾아와 욕을 하거나 소리를 지르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과 그들의 말을 경청하는 태도, 긍정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이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여 최저 생활을 유지하기조차 힘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일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성격이 요구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해지고 싶거나 성격이 이기적이라면 이 직업을 택하지 않는 것이 본인에게도 사회에도 나은 일입니다. 29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 읽겠습니다. 조기 언어 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우선은 부모들에게 선택권을 줄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나치게 이른 시기부터 언어 교육을 받는 아이들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뇌가 집중적으로 발달하는 시기에는 뇌가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하는데 책만 읽고 외우는 교육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럼 어떤 교육을 하는 것이 어린 아이들의 뇌 발달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우선은 밖에 나가서 또래 아이들과 뛰어놀며 여러 가지 감각을 느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사물을 만지는 것도 아이들에게 좋은 자극이 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조기 언어 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우선은 부모들에게 선택권을 줄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지나치게 이른 시기부터 언어 교육을 받는 아이들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뇌가 집중적으로 발달하는 시기에는 뇌가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하는데 책만 읽고 외우는 교육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럼 어떤 교육을 하는 것이 어린 아이들의 뇌 발달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31번 32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 읽겠습니다. 사람 뿐만 아니라 지구상에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는 생존하기 위해 각자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생명 유지 활동에 필요한 영양분을 섭취해야 합니다. 사람은 날것이든 조리를 해서든 뭔가를 먹음으로써 힘을 얻습니다. 이렇게 조리를 해서 먹지는 않지만 무엇을 먹고 힘을 내는 것은 대다수 동물도 마찬가지이지요. 그러나 동물은 자연 그대로의 먹이만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반면 사람은 농사를 짓거나 가축을 기르는 등 다양한 식량 자원으로 자급자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음식은 알게 모르게 먹는 사람의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여건 등을 반영하기도 합니다. 이를 통해 음식 역시 사회를 지배하는 문화의 일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 뿐만 아니라 지구상에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는 생존하기 위해 각자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여 생명 유지 활동에 필요한 영양분을 섭취해야 합니다. 사람은 날것이든 조리를 해서든 뭔가를 먹음으로써 힘을 얻습니다. 이렇게 조리를 해서 먹지는 않지만 무엇을 먹고 힘을 내는 것은 대다수 동물도 마찬가지이지요. 그러나 동물은 자연 그대로의 먹이만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반면 사람은 농사를 짓거나 가축을 기르는 등 다양한 식량 자원으로 자급자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음식은 알게 모르게 먹는 사람의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여건 등을 반영하기도 합니다. 이를 통해 음식 역시 사회를 지배하는 문화의 일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3번 다음을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 읽겠습니다. 우리 회사의 한국백화점이 개점 2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우리 회사는 총 5개의 백화점과 인터넷 쇼핑몰을 가진 연 매출 2조원의 유통기업으로 성장을 하였습니다. 모두 소비자 여러분의 성원 덕분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말부터 일주일간 개점 20주년을 기념해 다양한 감사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10만원 이상 물건을 구입하신 분들께는 라면 한 박스를 드리며 유명 가수들을 초청해 청춘 콘서트도 진행합니다. 이 외에도 이벤트 기간 동안 회원 가입을 하시는 분들께는 장미로 만든 비누를 선물로 드립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우리 회사의 한국백화점이 개점 2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우리 회사는 총 5개의 백화점과 인터넷 쇼핑몰을 가진 연 매출 2조원의 유통기업으로 성장을 하였습니다. 모두 소비자 여러분의 성원 덕분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말부터 일주일간 개점 20주년을 기념해 다양한 감사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10만원 이상 물건을 구입하신 분들께는 라면 한 박스를 드리며 유명 가수들을 초청해 청춘 콘서트도 진행합니다. 이 외에도 이벤트 기간 동안 회원 가입을 하시는 분들께는 장미로 만든 비누를 선물로 드립니다. 35번 36번 다음은 교양 프로그램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 읽겠습니다. 오늘은 김지선 사장님을 모시고 성공적인 브랜드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사장님 시작해 주시죠. 성공적인 브랜드 관리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기업이 어느 하나의 브랜드 속성에 초점을 맞출 때 다른 속성들은 때때로 무시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브랜드 관리는 브랜드가 제시하는 모든 속성들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낼 것인가를 결정하고 브랜드의 미래를 예측하는 것입니다. 브랜드의 파워는 오랫동안 브랜드를 경험해온 소비자의 인식에서 발견할 수 있죠. 브랜드 자산 가치를 키우기 위한 브랜드 관리의 핵심은 소비자에 대한 이해입니다. 소비자가 브랜드에 대해 아는 것, 기억하는 것, 인지하는 것, 그리고 믿는 것에 대한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투자는 모든 브랜드 관리에 미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오늘은 김지선 사장님을 모시고 성공적인 브랜드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사장님, 시작해 주시죠. 성공적인 브랜드 관리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기업이 어느 하나의 브랜드 속성에 초점을 맞출 때 다른 속성들은 때때로 무시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브랜드 관리는 브랜드가 제시하는 모든 속성들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낼 것인가를 결정하고 브랜드의 미래를 예측하는 것입니다. 브랜드의 파워는 오랫동안 브랜드를 경험해온 소비자의 인식에서 발견할 수 있죠. 브랜드 자산 가치를 키우기 위한 브랜드 관리의 핵심은 소비자에 대한 이해입니다. 소비자가 브랜드에 대해 아는 것, 기억하는 것, 인지하는 것, 그리고 믿는 것에 대한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투자는 모든 브랜드 관리에 미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입니다. 37번 38번 다음은 대담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은 새로운 도전을 한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으셨을 텐데요. 외딴 섬으로 들어오신 후에 어떤 가능성을 발견하실 수 있었나요? 이 섬으로 들어온 후 섬 개발에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은 바로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이 섬의 생활 방식은 섬 사람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무형 문화재와 같은 것입니다. 다들 그 생활 방식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죠. 때문에 우리같이 도시에서 경쟁만 하다 이곳에 온 사람들도 그 가치를 이해하고 소중히 대하는 법을 배워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섬과 함께 가는 벤처 회사 경영의 시작이 되어 지금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섬에서 배운 것을 외부로 전하는 섬학교라는 비즈니스를 시작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와 같은 새로운 도전을 한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으셨을 텐데요. 외딴 섬으로 들어오신 후에 어떤 가능성을 발견하실 수 있었나요? 이 섬으로 들어온 후 섬 개발에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은 바로 사람들 때문이었습니다. 이 섬의 생활 방식은 섬 사람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무형 문화재와 같은 것입니다. 다들 그 생활 방식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죠. 때문에 우리 같이 도시에서 경쟁만 하다 이곳에 온 사람들도 그 가치를 이해하고 소중히 대하는 법을 배워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섬과 함께 가는 벤처 회사 경영의 시작이 되어 지금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섬에서 배운 것을 외부로 전하는 섬학교라는 비즈니스를 시작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39번 40번 다음은 강연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 읽겠습니다. 냄새는 크게 자연적인 것과 인공적인 것이 있는데 자연적인 것에는 몸에서 나는 채취와 입에서 나는 구취가 있습니다. 인공적인 냄새는 향수나 화장품에서 나는 냄새가 대표적입니다. 우리는 냄새로 대화자의 신상이나 정신상태 등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의 몸에서는 일정한 냄새가 풍기기 때문에 이로부터 성, 직업, 나이, 신분 등에 대한 기본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냄새는 대화의 분위기 조성에 중요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향기로운 냄새를 좋아하고 나쁜 냄새를 싫어하기 때문에 두 사람의 신체에서 기분 좋고 향기로운 냄새가 날 때 대화의 분위기가 한층 좋아질 것입니다. 냄새는 크게 자연적인 것과 인공적인 것이 있는데 자연적인 것에는 몸에서 나는 채취와 입에서 나는 구취가 있습니다. 인공적인 냄새는 향수나 화장품에서 나는 냄새가 대표적입니다. 우리는 냄새로 대화자의 신상이나 정신상태 등에 관한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의 몸에서는 일정한 냄새가 풍기기 때문에 이로부터 성, 직업, 나이, 신분 등에 대한 기본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냄새는 대화의 분위기 조성에 중요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향기로운 냄새를 좋아하고 나쁜 냄새를 싫어하기 때문에 두 사람의 신체에서 기분 좋고 향기로운 냄새가 날 때 대화의 분위기가 한층 좋아질 것입니다. 다음은 다큐멘터리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 읽겠습니다. 이것은 남극의 빙하입니다. 최근 지구온난화로 빙하 얼음이 녹는다는 우려가 지배적입니다. 하지만 생각만큼 그렇게 걱정할 일은 아니라고 합니다. 빙하 얼음이 녹는 만큼 바닷물이 증발하여 눈이 되고 그 눈이 다시 쌓여 얼음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일부 과학자들도 지구온난화는 자연적 현상이며 녹아내리는 빙하 얼음은 전 세계 빙하 얼음의 6%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합니다. 오히려 94%의 빙하 얼음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극지방의 빙하 얼음은 확대되고 있는 추세라고 주장하는 과학자도 있습니다. 빙하 얼음이 언제까지 지금과 같은 상태로 보존이 될 수 있을지 계속해서 관찰과 연구를 거듭해야 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것은 남극의 빙하입니다. 최근 지구온난화로 빙하 얼음이 녹는다는 우려가 지배적입니다. 하지만 생각만큼 그렇게 걱정할 일은 아니라고 합니다. 빙하 얼음이 녹는 만큼 바닷물이 증발하여 눈이 되고 그 눈이 다시 쌓여 얼음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일부 과학자들도 지구온난화는 자연적 현상이며 녹아내리는 빙하 얼음은 전 세계 빙하 얼음의 6%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합니다. 오히려 94%의 빙하 얼음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극지방의 빙하 얼음은 확대되고 있는 추세라고 주장하는 과학자도 있습니다. 빙하 얼음이 언제까지 지금과 같은 상태로 보존이 될 수 있을지 계속해서 관찰과 연구를 거듭해야 합니다. 43번 다음은 강연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 읽겠습니다. 약에도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보통 알약은 1년에서 4년, 연고는 6개월, 안약은 개봉 후 1개월 정도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포장박스는 버리고 내용물만 복원합니다. 박스에만 유통기한이 적혀있을 경우 약을 먹어야 할지 버려야 할지 혼란스럽기도 하지요. 정부에서도 이 점을 인식해 의약품의 나달 포장에 제조 번호와 사용기한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글씨 크기가 너무 작아 알아보기가 쉽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최근 실시한 조사 결과를 보면 유통기한이 지난 의약품 판매와 관련한 소비자 불만 제조 번호와 관련한 소비자 불만이 175건, 실제 위험한 일이 발생한 사례는 29건이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포장하든지 약의 유통기한을 표시하면 약을 잘못 복용하여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약에도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보통 알약은 1년에서 4년, 연고는 6개월, 안약은 개봉 후 1개월 정도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포장 박스는 버리고 내용물만 복원합니다. 박스에만 유통기한이 적혀있을 경우 약을 먹어야 할지 버려야 할지 혼란스럽기도 하지요. 정부에서도 이 점을 인식해 의약품의 나달 포장에 제조 번호와 사용기한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글씨 크기가 너무 작아 알아보기가 쉽지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최근 실시한 조사 결과를 보면 유통기한이 지난 의약품 판매와 관련한 소비자 불만이 175건 실제 위험한 일이 발생한 사례는 29건이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포장하든지 약의 유통기한을 표시하면 약을 잘못 복용하여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45번 46번 다음은 대담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 읽겠습니다. 오늘은 난청 환자들에게 소리를 들려주는 일을 하고 계시는 홍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한 환자를 위해 기업에서 수술비를 지원 받으신다고 들었는데 이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난청이 심한 환자는 수술 전 200만 원을 들여 보청기를 사야 하고 언어치료 등을 통해 청력을 제대로 회복하려면 모두 2천여만 원이 듭니다. 이러한 현실 때문에 가난한 환자는 소리를 되찾지 못한다는 것이 큰 고민이었습니다. 그러다 저는 한 기업에 찾아가 환자들에게 소리를 선물할 수 있도록 수술비를 지원해 달라고 제안했습니다. 다행히 회사로부터 흔쾌한 반응을 얻어냈지요. 그래서 지금까지 120명에게 혜택을 주었으며 앞으로도 그 혜택을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줄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수술비를 지원해 줄 기업을 계속해서 설득하고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오늘은 난청 환자들에게 소리를 들려주는 일을 하고 계시는 홍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한 환자를 위해 기업에서 수술비를 지원 받으신다고 들었는데 이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난청이 심한 환자는 수술 전 200만 원을 들여 보청기를 사야 하고 언어치료 등을 통해 청력을 제대로 회복하려면 모두 2천여만 원이 듭니다. 이러한 현실 때문에 가난한 환자는 소리를 되찾지 못한다는 것이 큰 고민이었습니다. 그러다 저는 한 기업에 찾아가 환자들에게 소리를 선물할 수 있도록 수술비를 지원해 달라고 제안했습니다. 다행히 회사로부터 흔쾌한 반응을 얻어냈지요. 그래서 지금까지 120명에게 혜택을 주었으며 앞으로도 그 혜택을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줄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수술비를 지원해 줄 기업을 계속해서 설득하고 있습니다. 47번 48번 다음은 강연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두 번 읽겠습니다. 최근 한옥의 건축양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건축양식에 대해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한옥의 내부에는 북방계 문화와 남방계 문화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온돌과 마루가 그것이지요. 한국인들은 더울 때에는 마루에서 생활하고 추워지면 방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은 대단히 훌륭한 조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루를 이루는 나무와 아궁이에서 생기는 불은 서로 상극입니다. 무엇보다도 나무는 불에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계의 어느 건축에서도 한옥처럼 이 둘을 같이 놓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이 두 가지가 모두 필요합니다. 추위와 더위에 가장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한옥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로 상극인 나무와 불을 하나의 공간에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온돌이 있기 때문에 집안에서 신발을 벗고 생활합니다. 이런 관습은 인간의 건강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바로 이러한 점들이 한옥이 높이 평가받고 있는 이유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최근 한옥의 건축양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건축양식에 대해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한옥의 내부에는 북방계 문화와 남방계 문화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온돌과 마루가 그것이지요. 한국인들은 더울 때에는 마루에서 생활하고 추워지면 방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은 대단히 훌륭한 조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루를 이루는 나무와 아궁이에서 생기는 불은 서로 상극입니다. 무엇보다도 나무는 불에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계의 어느 건축에서도 한옥처럼 이 둘을 같이 놓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이 두 가지가 모두 필요합니다. 추위와 더위에 가장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한옥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로 상극인 나무와 불을 하나의 공간에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온돌이 있기 때문에 집안에서 신발을 벗고 생활합니다. 이런 관습은 인간의 건강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바로 이러한 점들이 한옥이 높이 평가받고 있는 이유입니다. 49번 50번 50번 수고하셨습니다. 듣기 시험이 끝났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